자 내일 민주당이 거리로 나선다고 합니다. 윤 정권 검사 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라고 하는데 행진도 없고 정기적인 행사가 되지도 않을 거라고 하지만 6년 만에 장외 투쟁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일단 주목이 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재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의 피켓을 들었지만 국민은 문 정권의 공정, 정의라는 레드 카드를 뽑아 들었다. 내일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조국 수호 시즌2가 될 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 맥락상 오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 시즌2,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현국이 거린 현국이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것이 의혹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이 그리고 발굴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보면 거의 다 사실을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김성태가 입을 염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대북 선거 문제는요. 지금 또 다른 제3자 뇌물죄인데. 통화도 한 번 해서 세 번 했다고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오늘 제가 본 나간 뉴스는 네 번까지 일어나왔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장외 투쟁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느다듬는 돌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민주당이 소수당이 아니고 다수당이잖아요. 의회를 장각하고 있는 그것도 절대다수의 당이란 말이에요. 169석인데요. 169석에다가 문제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과 다름없는 분이 또한 10여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80석인 거예요. 사실은. 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절대다수의 야당이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는 거리투쟁을 하겠다. 장외투쟁을 하겠다. 그것도 하필이면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종천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주말 4일에 각 지역으로 이미 할당이 돼가 있고 그리고 출석체크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인원통원에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령 이재명 대표가 나 이번에 서울지검에 가는데 이번에 나오지 마세요. 이래도 개딜들은 출석체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출석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찍히면 문제는 다음 공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장외투쟁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주황지검 2차 소환으로 가는데 대장동 개의투만 2차 소환입니다. 가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거당적으로 이재명을 호위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장외투쟁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제가 보기로는요. 이건 민주당이 자신이 무덤을 자신한테 파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수농객인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치를 좀 정치답게 해야지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영 논리에 매몰이 돼서 이 뻔한 일종의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그리고 드러난 증거로 보면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은 대부분 다 파림치 범죄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민주화 투쟁을 한 그러한 성스러운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파림치 범죄인데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자신들까지 함께 운명을 걸면서 장외투쟁을 한다.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각에서는 기소 정도에서 멈춰라 체포 이것까지는 가지 말아라 검찰한테 일련의 사인을 넣는 압박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요. 가령 금액 1억 이상 같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차한다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당연히 구속영장을 치고 그리고 구속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양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방탄조끼를 지금 입은 상태에요. 거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체포동의서가 업위에 제출이 됐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체포동의서가 업위에 제출이 됐을 때 민주당이 어떤 포지서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민주당 각 의원들이 정말 생각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겠죠. 아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반란표가 나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30만 5석만 반란표가 생기면 이재명 체포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35석 이상 더 나올 것이다. 저를 그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 의원들도 명색이 담은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흠뻑 기관으로서 자기 판단 능력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어떤 범죄인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령 정상적인 어떤 행정행유를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피치 못해서 당한 어떤 의혹이라면 받고 있는 의혹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간합동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서민들이 땅을 헐값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민영개발이 아니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교묘히 피해가서 고가로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해서 엄청난 수익을 업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대장동 업자꾼들에게 넘겨준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모두 결제했다. 말을 이렇게 하면서 5,503억이라는 당군들의 최대 공격화수다. 공공화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취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취직을 얘기할 때는 당군들의 최대 공격화수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언론이 막 공격을 해서 이게 사기극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유동규가 버린 유동규가 업체들과 격탁을 해서 버린 사기극이다. 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 의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알면 결국 체포동의안에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건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